아, 전화는 좀 그런 거니까. 턱도 안 되고. 이메일도 좀. 아, 편지 좋겠다. 응? 사무실 주소로. 사무실 주소로. 사무실 주소로. 사무실 주소로. 마트에서 뭘 이렇게 산 거지? 왜 안 물어보세요? 뭘요? 무슨 일이었는지. 떠올리기 싫어하는 일인 것 같아서요. 내가 물어보면 또 떠오르게 되잖아요. 내가 변호사인 건 알죠?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? 그럼 저 전화해도 돼요? 정말 급할 때만 할게요. 아, 아, 그, 그. 싫으시면 괜찮아요. 변호사님 곤란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요, 네. 전화해요. 잠시만요. 여보세요? 지금 어디야? 네, 저기 사무실이에요. 점심은? 아, 저기 짜장면 시켰어요. 아, 저기, 아, 저기. 왔다, 짜장면, 네. 제가 먹고 전화할게요, 여보. 네. 그래. 불기 전에 먹어. 저에게 궁금해서 왔어요. 어, 왜요? 저에게 궁금한게 하셨어요.